한국 가구 19화. 거기 한국 가구지요. 대화 1 여보세요? 거기 한국 가구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안입니다. 김수미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화 2 지영 씨는 주로 어디에서 옷을 사요? 저는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요. 인터넷은 옷이 비싸지 않아요? 아니요. 인터넷이 옷도 싸고 쇼핑도 편리해요. 그래요? 외국인도 한국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돼요? 네, 대부분 돼요. 그런데 외국인 등록 번호가 필요해요. 1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문자 2. 전화 3. 검색 4. 채팅 2번 1. 블로그 2. 아이디 3. 로그인 4. 인터넷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죠? 4번 4번 실례지만 누구세요? 5번 오늘 날씨가 어때요? 5번 4번 1. 그래서